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시장이나 종목이 오르고 내릴 것을 예측해 그 결과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나를 신경 쓰는 것이 낫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된다. 주식 투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1.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 2. 분산 투자한다. 3. 장기 보유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리 대표님이 지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입니다. 존 리 대표님은 세계 최초의 자산 운용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984년에 설립된 코리아 펀드는 상장 당시 600억 원이던 자산이 2005년 존 리 대표가 사임할 당시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마켓 타이밍의 환상을 버려라. 2.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원칙. 3. 좋은 기업을 고르는 3가지 방법. 4. 5년 장기 투자했는데 손실이에요. 장기 투자가 맞는 건가요?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켓 타이밍의 환상을 버려라. 시장을 예측해 그 결과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을 마켓 타이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판단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되면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매수하고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매도하는 방식이다.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특히 증권 방송 등에서 나오는 짧은 기간의 예측은 무시할수록 좋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되고 있나를 신경 쓰는 것이 낫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능력, 즉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환상은 일찌감치 깨는 게 좋겠다. 혹자는 마켓 타이밍이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이나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에서다. 개별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기본으로 시중의 유동자금, 경기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 등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시로 움직인다.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때그때 매매에 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은 예초에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것은 곧바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대부분이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팔자마자 다른 주식을 기웃거린다. 소위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 수익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매매를 하다보면 팔아도 고민, 매수를 해도 고민, 계속 고민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하면 그런 고민이 형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는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왜 큰 돈을 못 벌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의 가치를 측정하기보다 주가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조금만 올라도 주가가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몰라 불안해하며 얼른 팔아버린다. 또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질까 걱정한 나머지 손절매라는 이름으로 매도한다. 잠시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주가 움직임에 따라 일이 일비한다.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았다면 얼른 다른 주식을 사서 만화하려고 하고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팔았다면 그 기세를 이어가려고 금세 다른 주식을 산다.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감정적인 상태에서 계속 매매에 뛰어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나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기회로 여긴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오랜 기간을 거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지 단기적으로 10% 혹은 20%를 벌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니터 앞을 지키고 앉아 주가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을 이입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 그래서 미래의 주가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려고 마음먹은 주식이 있다면 모든 신호가 앞으로 오를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신호를 믿고 매수했지만 이제는 모든 신호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한 기업의 주인이 되었다는 뿌듯함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이렇게 불안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지표로 매순간 검증해야 하는 고된 일도 아니다. 그냥 시간이 내 편임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다. 흔히 간과하지만 수수료와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 가격보다 떨어져 손해를 보고 팔 때조차 매도 수수료와 거래세가 면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매매가 성사되면 무조건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라도 돈을 잃기 십상이다. 제가 최근에 손절매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손절매는 특정한 하락폭을 정해두고 그 하락폭이 됐을 때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팔아서 손해를 확정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해가 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0% 하락하면 무조건 판다는 그런 손절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손절매 손실이 누적되다 보면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라. 한국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그게 두 부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 부류는 투자한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이고 또 다른 부류는 장기간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라는 것이다. 실제 그런 애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바로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식은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팔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는 평생 팔 필요가 없어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비율을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코리아 펀드를 운영한 15년 동안 회전율이 연간 15%를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번 주식을 사면 7에서 8년을 보유했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버는 건 장기 투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절대면 그 과실을 나눠 가진다는 단순한 이론이다. 매도를 결정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10%나 20%가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든지 경영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더 좋은 투자 대상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면 팔 이유가 없다.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갖지 못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후가 중요하지 지금의 주식 가격은 의미가 없다. 좋은 주식은 짧은 기간에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원리다. 내가 산 주식이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후에 10배, 100배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10%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 등은 과거 10에서 20년 동안 10배에서 200배 오른 주식들이다. 10에서 20% 올랐다고 해서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낭패인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자들 뿐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마켓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는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고 보유하는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지수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하지만 나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장 올해 하락하거나 상승하든 아니면 내년에 하락하거나 상승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좋은 기업의 듬직한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유자금, 분산 투자, 장기 보위라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주식 투자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1. 첫째 원칙 여유자금 사람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면 자본이 없다는 말부터 한다. 그것은 자본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노후 준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일찍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차와 명품백을 사고 비싼 커피를 사 마시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증거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라서 투자하는 데 목돈이 필요치 않다. 택시 한 번 덜 타고 커피 한 잔 덜 마셔도 충분한 투자금이 될 수 있다. 1만 원이 있으면 1만 원어치를 사면 되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어치를 사면 된다. 주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소비를 투자로 바꾸었을 때 그 열매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명품백이나 옷을 사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여윳돈을 투자한 사람들 간에는 시간이 갈수록 부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여유 자금은 오늘 아낀 돈이다. 주식은 부동산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절차도 필요 없이 HTS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증권계좌에 입금해두고 한 주, 두 주씩 사모하라.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 일상적으로 그 주식을 사라. 명심할 것은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다. 월급의 일정 부분, 그리고 당장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학기 자녀 등록금이나 1년 뒤에 올려줘야 하는 전세 또는 여유 자금이 아니다. 간혹 적금 만기가 됐는데 반년 정도 투자할 곳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반년 동안 돈을 불려줄 만한 주식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낸 돈이나 조만간 써야 할 돈으로 주식을 사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더 민감해져 사고팔기를 반복하느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만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주식은 소유하고 싶어서 사야 한다. 좋은 주식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르기 때문이다. 2. 둘째 원칙 분산 투자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주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런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그 장치는 분산이다. 약 15에서 20종목에 골고루 투자해야 한다. 분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업종의 분산이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를 알 수 없듯이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어떤 업종이 하락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면 경기와 무관한 업종도 담는 것이다. 분산 투자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둘째는 지역의 분산이다. 그동안 한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주식에도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요즘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대중화되어 대부분 증권사 HTS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의 분석이 어렵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다. 셋째는 시간의 분산이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월급날 급여의 10%식으로 정해두면 좋다. 시간의 분산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 투자의 효과를 독특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셋째 원칙 장기 보유 대표님 펀드에 가입했는데 석 달 사이에 20%나 올랐어요. 환매해야 할까요?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한 달 만에 10%나 하락했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다. 주가는 단기간에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기업을 골랐다는 전제하의 말이다.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올랐거나 내렸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김으로써 성장해 간다. 그와 같은 장기 성장의 열매를 걷어들이려면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기로 보유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가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먼저 단위와 복리에 대해 알아보자. 단위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는 이미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즉 단위로 투자를 할 때는 3년간 투자를 했을 경우 매년 받는 이자가 똑같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를 붙은 데 또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해가 지날수록 100만원, 110만원, 121만원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기의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일 경우 이자가 5년 후 500만원이 되는데 복리는 610만원을 넘는다. 그렇다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단위일 경우 이자가 3천만원인데 비해 복리일 경우 1억 6천 4백만원이 된다.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복리를 마법이라고 부르며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도 했다. 주가는 복리로 움직인다. 만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하자 첫째 날 10%가 올랐다. 11,000원이다. 둘째 날 기준가는 얼마나 되는가? 만원이 아니라 11,000원이다. 이날도 10%가 올랐다면 12,100원이 된다. 즉 수익이 계속해서 재투자된다는 뜻이다. 물론 하락할 때에도 복리로 움직인다. 첫째 날 10% 하락했다면 9,000원이 되고 둘째 날에도 10% 하락했다면 8,100원이 된다. 그런데 주식가격은 보통 상승만 하거나 하락만 하지는 않는다. 올라가고 내려가길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상승한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통해 복리 마법을 누리려면 가능한 장기로 투자해야 한다. 대표적인 애가 오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회사웨이다. 버크셔는 2009년 연차 보고서에서 1965년 이후 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냥 일회성 수익률 20%라면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려 44년간이나 연봉리 20%를 적용했기에 높은 산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듯 자산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버크셔의 투자 철학은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 제시된 다음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소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장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법처럼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 여부는 앞의 세 가지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좋은 기업들을 잘 선택하여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꾸준히 사모아서 기업의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래도록 보유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철학이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엄마 주식 사주세요지만 이 책의 내용은 앞에는 교육비에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있는 내용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기업을 고르는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5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리님의 투자 원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태그를 통해 책을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해마다 성장한다면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고 운영을 잘못해서 쇠퇴한다면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로 해야 하는 주식 투자에서는 망할 기업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장성이다. 주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로 수렴한다.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 내가 기꺼이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상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주식은 절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한다. 주식을 고르는 것은 나의 은퇴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같다. 동업자를 구할 때 쓸데없는 정보는 필요 없다. 꼭 필요한 정보가 그 회사의 장례와 전략 등인데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1. 경영진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주식을 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영진의 자질이다. 기업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성장해 가지만 성장의 정도나 방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영진이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중대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바로 경영진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투자기업을 판단할 때 경영진의 질을 가장 중요시한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진을 만난다. 또 경영진의 자사주 매매 상황은 주가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다. 특히 고점에서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 해도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없다. 경영진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다는 것은 자기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 계속 보유하지 왜 내다 팔겠는가. 이에 비해 경영진이 자사주를 꾸준히 사모는 곳도 있다. 이런 회사는 주가도 꾸준히 오른다.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 전망이 밝다는 시그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지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라. 경영진 분석을 마쳤다면 그 다음 고려사항은 주식의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단은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달려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기업을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지표를 소개하겠다. 기업 홈페이지나 hts의 기업계열을 보면 분기별로 수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계산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eps, per, pbr, roe, ev evita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은 뒤로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1주당 얼마인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년 순이익이 100만원이고 주식수가 만주라면 eps는 100이 된다. 즉 100만 나누기 만을 해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는 뜻이다. 최근 몇 분기 동안 eps가 꾸준히 늘었다면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 즉 eps로 나눈 것이다. 주가를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한 지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2천원이라면 per은 5가 된다. 다시 말해 이 기업의 주식은 주당 순이익의 5배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며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도 있다. per은 대체로 낮을수록 좋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라면 현재 걷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per이 30 혹은 40에 거래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주식들이 높은 per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히 per이 높다는 이유로 비싸다고 판단하면 곤란하다. 성장성이 반영되어 높은 per을 유지하는 것이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으로 자산가치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다. 순자산이란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고 청산하고자 할 때 주주에게 분배될 금액 즉 부동산과 집기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말한다. 청산가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원인데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2조원이라면 pbr은 0.5가 된다. 이 기업은 자산대비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순자산의 0.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pbr이 1이라면 현 시점에서 현재가와 주당 순자산이 같다는 뜻이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기업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것이고 1보다 높으면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다. 다만 pbr과 마찬가지로 pbr 역시 무조건 낮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성장성이 낮은 회사들이 낮은 pbr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roe 자기자본이익률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본이 천만원이고 1년에 2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roe는 20이다. 이는 은행으로 치면 이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요즘 같으면 은행에 천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가 연 10만원 안팎이다. roe는 높을수록 좋으며 최소한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은행 이자가 더 높다면 주식을 사기보다 예금을 하는 것이 더 낮기 때문이다. 다만 roe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했는지를 봐야 한다. 분자, 즉 순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분모, 즉 자본이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중에는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해서 roe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다. 주주를 위하는 기업이라면 이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roe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EV 에비따, 에비따 배수. 시장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나타낸다. EV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도하기 차익금으로 구한다. 실제적인 의미로는 어떤 기업을 매수한다고 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주식은 물론이고 부채도 인수해야 함으로 차익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에비따, 세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등 비연금성 비용 더하기 재세금으로 구한다. 앞서 설명한 per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per에서 단기순이익을 사용했는데 이는 세후순이익임으로 특별손익과 세금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EV 에비따에서는 이를 포함시키기 이전의 영업현금 흐름인 에비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EV 에비따가 오라고 한다면 기업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돈을 벌어들일 경우 기업가치만큼 버는데 5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즉 per과 거의 유사한데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투자왕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이미로 EV 에비따는 낮을수록 좋다. 즉 per이 낮을수록 좋은 것과 같습니다. 3. 영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 기업의 재무적 측면을 판단할 때는 이상의 지표들만 분석해도 충분하다. 전문가들도 그 이상의 특별한 분석 도구를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 지표만 잘 사용을 해도 기업을 선택하는 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셔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기업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이해할 수 있는 업종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철칙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들고만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매수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즉 기업에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려면 잘 알고 있는 사업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아무 주식이나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빠지면 그 수익이 나빠지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빠질지 일시적인 악화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인터넷 열풍이 한창이던 1990년대 말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이 급등했지만 버핏은 투자하지 않았다.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투자 팁은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업 주부라면 장을 볼 때 매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인기 있는 아웃도어 용품이나 식품에 주목해도 좋고 디자이너라면 사용자의 감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석해봐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인다면 능력 있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포진한 기업 재무구조 탄탄한 기업 앞으로 성장해 갈 기업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 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을 선택하여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자 그것으로 이미 주식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자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기본적인 지표를 통해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가를 판단하고 세 번째 영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즉 자기가 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록에 자주 듣는 주식 투자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두 가지 질문만 살펴보겠습니다. 4.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어떤 주식을 5년 전에 샀는데요. 아직도 원금에 비해 큰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리는데 답을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아무 주식이나 사서 올해만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데 집중해야 하며 그런 후에는 단기간의 그래프를 보고 매매를 결정하거나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10%나 20%의 가격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도 어떤 주식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겠죠.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공고에 따라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잘 되던 회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고 여러 나라에 투자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두 종목에 장기간 투자했는데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해서 10배, 20배, 100배 벌 수 있는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한두 종목의 손해는 충분히 완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언젠가는 매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가끔 나옵니다. 주식은 사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10년, 20년 들고만 있냐? 자기는 돈도 쓰지 않고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킨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대신 투자한 종목이나 펀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살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팔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매매하는 것보다 투자한 기업이나 새로운 투자 대상 회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경쟁자가 새로 생겼는지 등을 체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테마주라거나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매도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투자를 결정하던 당시의 생각이나 철학과 다르게 경영될 때입니다.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속한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매도를 고려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회사보다 더 좋은 꼭 투자하고 싶은 대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매수는 쉬운데 매도하는 것을 모른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명심해서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존니님이 지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와 엄마의 미래를 위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지 아이에게 주식을 사준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라면 꼭 지켜야 될 투자 원칙과 방법이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